오늘 의사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2천 명을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2천 명을 늘렸을 때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서울을 여러분 동결하고 서울을 동결하고 지방에 예를 들면 2천 명을 다 배정하면 당연히 지방에 여러분들 인구당 의과대학 학생 숫자 이렇게 해서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남 충천 경남 이런 데 여러분들 2천 명을 다 뿌리면 수도권 한 명도 늘려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지방에 다 2천 명을 배정해야겠다 그게 표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2천 명을 배정할 때도 경상북도 인구 1천 명당 의과대학 여러분들 정원 수하고 충청남도 여러분들 인구 1천 명당 의과대학 정원하고 일치해 가지고 남들이 볼 때도 인구 비례에서 저렇게 의과대학 숫자를 늘릴 모양이다 의사 숫자를 늘릴 모양이다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늘려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늘려놓은 걸 보게 되면 그냥 지 마음대로 늘려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뭡니까 의사 결정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는 데는 훨씬 더 뭡니까 그냥 의과대학 정원을 많이 늘려주면 그걸 누가 여러분들 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렸는데 예를 들면 이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린 겁니다. 2천 명을 2천 명을 다 늘렸으면 대전의 201명을 왜 늘렸는지 충북의 211명을 왜 늘렸는지 대구는 218명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인구 1천 명당 우리가 기준으로 배분했습니다. 이런 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나서 특정 지역은 아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놓게 되면 정책 위반 안 하던데 지 새끼 이름 늘리고 저렇게 했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가 당장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늘어난 숫자를 보게 되면 정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에 이제 800명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은 459명에 820명을 늘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좀 많다고 한번 봅시다. 그런데 대전 충남북은 왜 전국에 1등이 됐죠 대전 충남은 여러분들 421명에서 970명을 왜 떼냐 이야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관리가 있겠냐 이야기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이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식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 우선 선발한다면서요 지역을 우선 지역 우선 선발하니까 대폭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21명에서 970명이 왜 늘어났냐 이야기죠 호남 제주는 525명에 8명명으로 여러분들 밖에 못 늘어났는데 왜 970명이 늘어났냐 그럼 이걸 설득할 수 있겠냐 이야기 인구 1천 명당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냐 이야기예요 아마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안을 짠 사람이 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인구 1천 명당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했노 그냥 입맛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야 이 인간들 참 나라 일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첨예하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늘어났는데 서울대 의대가 그동안 가장 정원이 많았네요 135명 135명을 135명보다 이제 순천항대 원강대가 더 많아졌네요 150명 조선대가 150명 충북대가 200명 경상대가 200명 그냥 서울대가 아주 쪼그라들었구먼요 충남대 경북대가 200명 부산대 전남대가 200명 전북대가 200명 이게 서울의대 입시정원 135명입니다 그리고 정시 30명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75명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이제 서울대가 아주 작아진 학교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일을 참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일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요